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론했고, 교재는 66쪽. 취득세 하는 것은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아파트 하나 샀다가 내는 세금, 취득세다. 취득의 개념이 그랬죠. 우리가 취득세 낼 때는 집을 하나 샀다가 매매잖아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가 세금 내죠. 자동차 샀다가 세금 내야 됩니다. 매매. 내가 만약에 집을 하나 지었다, 전원주택을 하나 지었다, 신축. 신축도 세금 내야 되죠. 이것도 우리가 세법에서는 세금 내라 이겁니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기존에 살던 집을 한층 올렸습니다. 정축. 이 정축도 세금 낸다. 그죠. 정축.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신축 이런 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원시. 처음으로 취득했잖아요. 원시. 매매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 그죠. 성계. 성계 취득이다. 성계 했다 이래서 성계 취득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간주 취득이다. 또는 의제 취득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이렇게 취득의 형태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다.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의제 취득. 알겠죠. 다 같이 뭘 했죠. 시작. 원시 취득. 또 성계 취득. 의제 취득. 알겠죠. 취득의 형태다. 이런 취득. 물론 세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기본이 4% 입니다. 매매로 사면은. 근데 신축했을 때는 이거는 2.8% 조금 낮죠. 그죠. 이것도 2.8% 입니다. 신정축은 2.8% 다. 세율은 좀 다르죠. 매매는 기본이 4% 다. 알겠죠. 취득세라는 건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내는 세금이다. 그건 기본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 취득세에 대한 이 개요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게 한번 보세요.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 그죠. 취득했는데 이 취득의 모양이 세 가지다. 그죠. 원시. 이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이거는 타인으로부터. 성계 취득. 그걸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의제 취득. 이런 세 가지 모양이 있다. 이런 형태. 원시 또는 성계의 취득했을 때 이렇게 취득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을 우리는 납세의무자라 이랍니다.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낸다고. 그죠. 세금 내는데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사람. 그죠.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앞에다가 이 말 붙여주죠.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다. 사실상 취득한 자다. 알겠죠. 실제 취득한 자다.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을 했다면 취득을 하고 나면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등기.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취득을 했다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이 사실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걸 사실과세를 하고 취득을 하고 나서 내 앞으로 등기 소유권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 내느냐. 이런 말하면 등기등록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회무가 성립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걸 우리가 사실과세다. 형식과세라 이랍니다. 어느 쪽일까요? 사실과세. 우리 세법은 모두 이쪽에 있죠. 알겠죠. 이거 등기 안 해도 사실 취득했으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이 뭘까요? 잔금을 취급한 거예요. 잔금. 잔금 좋은 게 사실 취득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취득했다는 것은 결국 항상 사고 팔았다는 것은 항상 이 날 기준입니다. 무슨 날? 잔금 주고받는 날. 항상 이 날 알겠죠. 잔금을 주고받았다. 이 날이 사실은 취득한 날입니다. 우리가 양도세 팔았다 하는 날짜가 이 날입니다. 잔금 받은 날. 샀다 하는 날짜가 잔금을 준 날. 알겠죠. 항상 이 날이다. 그래 우리는 등기를 안 해도 잔금 주고받았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며칠 내에. 60일 내에. 알겠죠. 이 날부터 60일이다. 이 날이 취득일이다. 이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등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서로 합의하여. 그렇죠.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이 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항상 이 날이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이 날.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 집을 짓었다면. 그렇죠. 집을 짓는 거는 이건 관계 없잖아. 집 짓으면 허가받아야 되죠. 이 날인데 이 날 전에 허가일 전에 그 집을 내가 만약에 입주를 했다. 살고 있다. 이 날이 취득일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항상 이런 행위를 먼저 하면 이 날이 취득일이 된다.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세가 원칙인데 이걸 먼저 한 경우에는 이걸 예외로 인정한다. 알겠죠. 항상 우리가 취득세나 양도세나 모두 사실과세를 합니다. 사실과세. 단 하나. 등록세는 이거 할 때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등기등록 할 때. 등록세는 무슨 과세다? 형식과세. 나머지는 모두 무슨 과세? 사실과세. 이걸 다른 말로 실질과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알겠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취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된다. 알았죠. 등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시험이에요. 사실상 취득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야만이 납세무가 성립한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사실상 취득했으면 납세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하는 것은 잔금을 지급했다. 알았죠. 그렇죠. 이게 납세의무자다.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이름이 취득세잖아요. 그렇죠. 세금 이름이 취득세다.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집을 하나 샀다. 1억 주고 샀다면 1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1억 주고 샀으면 이걸 뭐라 부르죠. 지득가액을 다른 말로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억하세요. 사고 이걸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과세표준. 시작. 과세표준. 이걸 뭐라 한다. 세율.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입니다. 알겠죠. 지득세도 이렇게 하고 양도세도 이렇게. 그렇죠. 이게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다. 그러면 우리의 지득세라는 세금은 계산을 이래 한다. 그렇죠. 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 이게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취득한 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죠. 60일 내에. 그 취득한 날로부터. 그 취득한 날로부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조세. 이게 취득세다. 그렇죠. 이게 취득세. 취득세에 그냥. 그렇죠. 우리 뜻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만든 걸 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취득세라는 교정이.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은 66페이지부터 잖아요. 그렇죠. 그 66페이지부터 해서 그 취득세 교정이. 그 등록세 하기 전까지니까. 그 등록세 150페이지겠네요. 그렇죠. 이 교정이 66점부터 150조까지입니다.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등록세 전까지니까. 그 66점부터 150조까지가. 우리 교재. 그 내용이 이 내용들입니다. 전부. 이거 이거. 여기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 속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지. 결국은 취득세다. 그렇죠.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조세.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한 자가 그 세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알겠죠. 이걸 이렇게 이제 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특징. 우리가 이제 취득세 하는 것은 이건 기타. 그렇죠. 특징하면 이거는 국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세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했죠. 그렇죠. 지방세다. 지방세는 뭐라고 그랬죠. 종류가 몇 가지. 열한계. 취득세. 또 뭐 있었죠. 등록세. 재산세.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뭐를 시작한다. 지지지지. 지역.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지자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죠. 다음 주에 할 차례. 다음 주에 할 차례. 다음 주. 다음 주에 할 차례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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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소비세. 주민세. 차. 자동차. 레즈세. 이게 열한 개가 지방세다. 나머지는 국세.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문제 보면 5번 문제. 5번. 다음 조세 중 국세는 모두 몇 개고 묻잖아. 그렇죠. 바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가려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는 여기 없죠. 국세다. 그렇죠. 여기 없는 거는 국세. 돈을 세요 있네. 부하주세 없네. 기곳. 법인세도 없네. 지. 지. 지 여기 있잖아. 종합부동산세도 없다. 그렇죠. 취득세 여기 있죠. 상수세 없네. 지. 지. 여기 있네. 그렇죠. 재산세도 여기 있잖아. 개별섭세도 없죠. 지역자원 여기 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답장이 어렵지만 이거 아니까 우리 그거 체크할 수 있잖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지 지지. 다음 주 할 차례. 이게 지방세다. 나머지는 국세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이거는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면서 이거는 서굴특별시 특광토세다 이랍니다. 그렇죠. 지방세 안에서도 특광토에서 증수하는 세금이다. 특광토세다. 이거 특징. 특징이고. 물론 이거는 보통세다. 지득이라는 것은 내가 보유세. 재산세는 보유세잖아. 그렇죠.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유통단계다. 소유권이 넘어오고 넘어간다. 유통세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그렇죠. 억능과세라 이랍니다. 능력에 응하여 과세한다. 이걸 우리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담세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표적인 물세조. 그렇죠. 물건 소재지에서 부과하는 거다. 그 물건이 있는 곳에서 세금 내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 있는 곳.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 내야 된다. 물건 소재지 있는 특광토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내는 곳도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다. 이런 게 특징. 이걸 우리가 조세총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세금은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육실로 내야 되는데 이걸 세금 안 냈다. 안 내면은 이 날까지 세금 안 내면 뭐가 되지? 뭐가 붙죠. 가산세. 가산세가 붙잖아. 그렇죠. 가산세. 이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구분되고 여기에 또 두 가지 나눠진다. 그렇죠.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는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렇죠. 과소는 10% 이게 불법 부당 탈세 목적은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25% 이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가산세는 취득세 그렇죠. 등록세 양도세 모든 가산세 똑같습니다. 가산세 하면 똑같다. 취득세나 양도세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신고는 20% 과소는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25. 알겠죠. 그럼 요 내용들 지금부터 우리가 요게 나와 있는 거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이라고 그랬다. 그렇죠. 요게 뭐냐. 과세대상 요게 우리 과세대상이다. 우리가 취득세를 내야 될 과세물건 요 과세물건은 14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렇죠. 요거는 법으로 딱 열거해 놨죠. 그렇죠. 요런 요런 걸 사면 세금 내라. 그게 우리 토지나 건축물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량 기계 항공기 차기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 요더라. 요게 14가지가 과세대상이다. 그렇죠.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 항구 이름 차기항이라는 항구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 콘, 종, 성, 요더라. 요거는 골프해원권, 콘도해원권, 종합체육시설해원권, 성마해원권, 요터해원권 해원권,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임목 임목은 나무다. 나무 서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알겠죠. 나무다. 그걸 이해하세요. 임목, 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인데 그냥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 요건 해원권. 요런 거 사면 세금 내야 되는구나. 법률에 의해 놨다. 그죠. 이게 과세대상. 과세대상 정도는 종류는 알아야 되겠잖아. 그죠. 지득의 모양이 보니까 원시가 있더라. 요거는 처음으로 지득하는 거. 처초. 처음. 요게 뭐가 있느냐. 신축. 집을 하나 지었다. 원시. 성계하면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대표가 매매. 의지하면 치득으로 간주한다. 정추. 이런 거구나. 그죠. 대표 하나씩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신축. 매매. 이런 거구나. 납세의 모자는 사실상 지득한 자다. 신축. 치득한 자가 세금 내야 된다. 그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 신고 납부. 그 치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라. 치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다. 그죠. 요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씩. 그죠. 요 납세의 모자에 대한 요기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있을 겁니다. 예외. 그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또 과표를 결정하는 거 우리가 치득가액이다. 세율의 매매는 아까 저기 했잖아. 그죠. 4% 신축은 2.8%다. 치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 이런 거. 그죠. 요런 것만 딱 하고 나면은 치득세가 끝난다. 그죠. 시험에. 우리는 시험에 대비해야 되잖아. 그죠. 딱 나나와 가지고. 치득세 다음 중 치득세 과세대상을 열거했다. 맞는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중간에 아는 걸 집어여가. 그죠. 맞는 거 찾아봐. 이게 시험 문제 하나. 여기서는 원신냐 성의 이러나 무섭니다. 알겠죠. 요건 이따 우리 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릴 거고. 여기서 그죠. 다음 치득세 납세 모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옳은 것. 이런 게 시험 문제. 과세 표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라. 세율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다음은 치득세의 치득식이다. 잘못된 거. 그죠. 다음 치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방금 몇 개 했습니까?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신고 납부. 다섯 개잖아요. 파트가 이 다섯 개에서 네 문제 시험. 적게는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보통 네 문제. 등록세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과세 대상 하나. 납세 의무자 하나. 과세 표준 하나. 세율 하나. 그죠. 신고 납부. 요관계 하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죠. 파트가 다섯 파트죠.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럼요. 파트 별로 따로따로. 알겠죠. 그죠. 과세 대상 알아보고 하나. 알아보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죠. 요런 식으로. 알겠죠. 우리 먼저 그죠. 저게 우리 취득의 형태를 잠깐 볼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 안에.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정도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또 기본 우리가 밑바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매매에 나오면은 매매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이 있다. 거기에 두 가지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교환 또 현물 출자. 알았죠. 민법에서는 왜 매매, 교환, 임대차를 그러잖아. 그죠. 세법에서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요거 타인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타인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아닌 타인.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받는 거는 정여. 요거는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걸 뭐라고 하죠. 기부, 기증, 매라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거 말하마. 요거는 타인으로부터 그죠. 기부받을 수 있잖아요. 공짜. 신축이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신축이 나와. 이 과세대해상물 요거는 신축할 수 있지. 토지를 신축한다는 말을 안 쓰잖아. 땅. 땅은 요거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그렇지. 매립간첩. 표현을 요래 합니다. 그죠. 표현이 다르지 뭐. 자동차 만들었다. 자동차 만들었다. 신축했다는 말 안 쓰잖아. 자동차는 뭐라고 하죠. 제조. 제조 만들었다. 기계 장비도 만들었다. 그죠. 항공기 만드는 걸 뭐라고 하죠. 아니지. 조립. 조립이 했다고. 선박은 뭐라고. 건조. 선박이 건조죠. 그죠. 선박, 선박, 건조. 이런 광업권이나 어업권을 우리가. 이건 허가받아야죠. 허가. 허가. 허가받는 걸 출원이랍니다. 출원. 알겠죠. 우리가 세종시에다가 이거 허가해주세요. 가져가잖아. 허가서를 가져가줘. 그거 출원한다. 출원. 그럼 이걸 내가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금을 내가 차지하고 20년이 지났다. 내 거 된다. 그걸 무슨 취득? 시호. 그죠. 이런 게 원시 취득이 있다. 원시. 그죠. 원시. 또 의제 취득이 있다.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가장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밭. 밭전자. 밭. 밭을 우리가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이게 집을 지르려고 대지로 바꿨다. 대지. 대. 대. 이렇게 변경하고 나니까. 이 밭의 시가 표준에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이 지목이 바뀌고 나요. 대지가 되니까 좀 비싸지잖아. 그죠. 땅값이 올라가죠. 그죠. 여기 130원 됐더라. 그죠. 그럼 얼마가 올라갔죠. 30 올라갔죠. 이 30은 이거 값이 올라갔잖아. 그죠. 요거 요거 세금 내랍니다. 요거 세금. 요것도 취득한 거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요거 뭐죠. 지목변경. 아. 그래서 여기에 지목변경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거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종류변경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배 있잖아요. 배. 배 같은 거 그죠. 배가 뭐 석탄 같은 거 실현하는 배를 사람 운송용 배. 성객 운송용 배로 개조했다. 개조. 그니까 화물 운송용 배가 있는데 그죠. 요 배를 사람들 관광 여객선으로 바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배값이 올라갔더라. 그게 무슨 병경. 종류변경. 그거 세금 내라 이겁니다. 또 하나 있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죠. 주식을 우리가 50% 초과 취득했으면은 초과 취득한 자 50% 가면 안됩니다. 뒷말 요거 기억하실 때 뭐라 그랬죠. 초과. 요 사람 취득세 내랍니다. 이 사람은 요 과중에서 세금 내라.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요게 취득의 모양이다. 그죠. 좀 다양하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매매. 이거 하러 중개사무실로 오지. 이런 집질로 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 오지. 사무실에.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거의 100%일 겁니다. 아마. 그죠. 이거 하려고 물론 가끔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우리 실무에 가면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실무공부가 아니고 시험봐요. 시험. 그래 이제 세법에 나와있는 지방시법에 나와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아. 이런 과실 예상물을. 그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취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사람이 누가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죠. 납세의 무장. 이런 모양으로 취득했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지목을 변경했거나. 시효취득을 했거나. 이거 전부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세금. 알겠죠. 실수 내라. 그죠. 요거 내라. 그 취득한 사람 누구다. 사실상 취득한 자. 그 사람은 세금 낸다. 자. 이런 게 있더라도 한번 보세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있다. 여기 하면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여기 건축물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건축물 하면은. 건축물 하면은. 우리 이거 지금. 학원 건물이 있잖아. 그죠.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물을 하면은.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여기 있잖아. 축자도 있고. 물자도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구축물. 구축물. 다른 말로 우리가 구조물. 건물의 부대 시설물. 이걸 다 포함하는 의미다. 포함한다. 여러분들 학원에 올 때 못하고 왔죠. 엘리베이터. 에스칼레 이런 걸 우리가 시설물. 이것도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뭐냐면은.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 그죠. 또 스케이터장. 이런 걸 우리가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터장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세금 다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거 결과죠. 이거 다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건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똑같이 세금 내라. 알았죠.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 말하면 보세요. 이런 건물에. 건물 주인이 갑인데. 갑이. 자기 건물이 있는데. 그죠. 자기 건물에다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이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내야지. 그죠. 이 사람이 취득한 자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예외로. 이런 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데. 주인이 이걸 설치 안 하고. 세입자. 을이. 합의했겠죠. 그죠. 자기 피로에 의해서. 을이 설치했다. 이런 게 있잖아. 을이 설치했다. 이거 설치했으면 세금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그러면 건물 주인이 내야 될까요. 설치한 자. 을이 내야 될까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 사람 보고 내랍니다. 이 사람 보고. 갑이 내랍니다. 알겠죠. 갑한테 세금. 갑이. 당신이 내라. 당신이 설치한 걸로 보겠답니다. 갑이 설치한 걸로. 알겠죠. 왜 갑이 내야 될까요.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세법에서는 딴 이유 없습니다. 세금 받기 쉬운 사람한테 받겠다. 알겠죠. 이 사람은 어느 날 행방명 될 수 있잖아. 그죠. 건물을 놔두고 못 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 쉬운 사람 받겠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서 이거 못 들어가잖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건물의 가치가 올라갔잖아. 벽을 본 사람 누구죠. 갑이잖아. 갑이 내라.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 여기는 이 건물에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건물에 그죠. 여기 1층에 은행이 들어왔다. 은행이 들어오면 은행에는 당연히 금고를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금고. 돈 금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금고를 굉장히 뭐 이래. 그죠. 아줌마. 돈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죠. 금고 하나 설치하면. 이 금고.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이거 이거. 최대한 내라. 이거. 이 금고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이거. 부착된 금고를 하는 건데. 이것도 세금 내라. 돼 있습니다. 법에. 이 세금 은행이 낼까요? 건물주가 낼까요? 은행이 내야 되는데. 건물주 보고 내란답니다. 물론 세금은 이 사람 내겠지. 그죠. 그런데 납세 모자를 정해놓기로 이 사람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 사람 내겠지. 그죠. 내는데. 혹시 안 내면 이 사람 내줘야 돼요. 이 사람 안 낼 리가 없지. 안 내면 쫓겨나가는데. 그죠. 우리 법에서는 누가 낸다? 주인 보고 내랍니다. 주인. 알겠죠. 이 주인 이름이 뭐죠? 건물주를 안 가고. 우리 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시작. 그렇지. 주체, 구조부, 지득자다. 이랍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을 왜 이랬나 이랍니다. 건물주. 건물주인데. 주체. 그 주체. 구조부, 지득자. 이 사람. 건물주를 말한다. 시작. 주체, 구조부, 지득자. 한 번 더 시작. 주체, 구조부, 지득자. 그 어떤 건축물의 시설물을 가설한 자와 건물주인이 다르더라. 그럼 세금 누가 낸다? 주체, 구조부, 지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알겠죠. 당신이 설치 안 해도 당신이 설치한 것을 보고 당신이 납세의 무좌다. 정해놨버렸습니다. 법에서. 알겠죠. 주체, 구조부, 지득자다. 알았다. 그죠. 알겠고.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기계를 만드는 회사.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선발 만드는 회사. 그 만드는 회사는 자기가 쓸 거 아니잖아요. 그죠. 팔 거잖아요. 만드는 사람은 세금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드는 사람 누구라 부르죠. 원시치득자. 당신은 세금 내지 말고 그 승계치득자가 세금 내라. 이 사람이 실수요자. 알겠죠. 원시치득자와 만드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다르다. 그죠. 그러면 이 만드는 사람 당신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누가 낸다. 승계치득자. 그죠.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세 해 줍니다. 면제. 면세. 이거는 납세의 무좌. 그냥 납세의 무좌 없다. 할게요. 승계치득자. 또 같은 논리인데. 이런 거 보세요. 마찬가지. 또 이거 바로 해 버릴게요. 이제 우리 이거는.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그죠.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가져가겠죠. 그죠.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어서 그 아파트를 조합원이 가져간다. 그죠. 이때 이 주택조합이 다른 말로 하면 만드는 사람. 원시치득자. 조합은 누가 되죠. 승계치득자 되잖아요. 그죠. 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누가 낸다. 누가. 조합원. 이 사람은 세금 안 냅니다. 암기해 버리세요. 누구를 하죠. 시작. 그죠. 주체 구조부 지득자. 성계 지득자. 조합원.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람. 과점 주주. 다음에는 다섯 번째 기타 등등.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그 물건 주인이 세금 낸다. 이래 보시면 뭐. 그죠. 시험에 나왔다. 이거 네 개. 여기에서 틀린 걸 만듭니다. 알겠죠. 주체 구조부 지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X. 그죠. 원시 지득자와 성계 지득자가 다른 경우에 그 원시 지득자가 지득한 것으로 본다. 틀릴죠. 그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지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주택조합이 납세의 무자이다. 아니죠. 조합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하나 만든다. 우리가 과세 대상은 종류만 얼마 되고. 안에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토지가 뭐고 이렇게 묻지는 않겠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오고. 이 과세 종류만 좀 기억하면 되고. 이 종류만. 알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원시냐 성계냐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나온 적도 없고 나올 일도 없고.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건 알아야 되죠. 그죠. 납세 의무자. 끝났잖아. 두 개. 이거 한 사람. 우리 지금부터 이제 과점조조. 이것 좀 더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과점조조. 자 보세요.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있다. 어느 회사가 있는데. 그죠. 이 회사의 한 사람이 혼자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혼자 다 가있으면. 독점. 독점 가자고 그러죠. 독. 독점. 독점했다 그러잖아요. 독점. 그러면 두 사람이 이 100%를 나눠 가지고 두 사람이 그걸 뭐라 할까요. 두 사람 가지고 나눠 있으면. 두 사람. 독점. 탁구 치는데 두 사람 치는 건 뭐라 하죠. 탁구. 두 사람 치는 거. 복식. 복식. 복식을 하잖아. 복식. 독점이랍니다. 복점. 복수가 점료했다. 이건 혼자서 점료했다. 홀로 독점. 혼자서 점료. 두 사람이 점료한 거. 세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세 사람. 이상. 과점이라 이랍니다. 여러 사람이 점료했다. 보통 이걸 우리가 3인 내지 4인 정도 되는데 이걸 과점이라 이뤄버립니다. 과점. 알겠죠. 여러 사람이 나나 점료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50%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다. 과점 주주라 이랍니다. 알겠죠. 과점 주주. 아. 그럼 뭔 말이 알겠죠. 그죠. 그럼 과점 주주라 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점 주주 나왔다. 그죠. 과점 주주는 50% 초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알겠죠. 과점 주주는 50% 초과인데 이 회사는 상장 법인이 아니고 비상장 법인입니다. 상장 법인이 아니고 비상장. 개인 회사. 알겠죠. 개인 회사다. 우리가 이제 상장 법인이라 아니라 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정권 거래소에서. 이걸 우리는 상장 법인과 등록 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코스닥 있죠. 그죠. 코스닥이 바로 등록 법인이고. 이거는 코스피. 코스피라 합니다. 코스피. 약자로 그죠. 영어죠. 코스피 코스닥이라 하는데. 이거는 말하면 대기업이죠. 굉장히 규모 크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그만 합니다. 이것보다는 적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상장과 등록 법인을 구분하면 사람을 보면 이거는 정식 직원이고 이거는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정권협회에 등록만 하고 거래되는 회사들이고 이거는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법인 삼성 현대 전부 이겁니다. 이거는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이 등록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죠. 그죠. 이 가치가 규모가 큽니다. 큰데 이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는 이게 훨씬 더 커죠. 그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거는 좀 안전성이 있지만 이거는 잘하면 대박 납니다. 벤처기업이니까 그죠. 대박. 잘못하면. 그죠. 옛날에 주식도 잘하면 대박 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보면 제일 많이 큰게 이거잖아요. SK. 폰. 폰. 폰 이거 있잖아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100만원만 투자했으나 15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얼마 1000배가 벌어섭니다. 15년 후에 여기에 15년 전에 100만원 투자했으나 그게 얼마가 벌어서되니까 돈이 얼마가 벌까요. 일, 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10억이 되었죠. 10억. 15년 전에 100만원 투자했으나 지금 좀 10억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10억.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했으면 100억 되어있을 거고. 15년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삐삐 이런거 나왔잖아요. 삐삐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시티폰이 나왔죠. 지금은 뭐 참 옛날에는 또 이게 컸죠. 그죠? 큰거 하나 들고 다니는 무전기 같은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폰 조그만한거 좋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것도 잘하면 대박납니다. 그죠? 대박났는데 저도 나중에 하려고 하나 갖다 놨는데 아예 안보고 투자해놨는데 10년 후에 보려고 종목을 갖다가 제가 100만원씩 해놨어요. 딱 다섯개 해놨어요. 다섯개. 그중에 하나만 대박내면 좋은데 그죠? 아무튼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700개 됩니다. 이런게 한 1000개 약 1700 이런 회사들이 이제 TV에 보다보면 끝나면 뉴스 시간에 끝나고 나면 주식시집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서들 신문에 나오는 회사 있잖아요. 그죠? 신문에 보면 주식이 나오잖아요. 전부 이겁니다. 한번 시알로 해보시고 한 1700개 됩니다. 약 1700개. 이게 뭐 퇴출도 되고 다시 등도 하고 하니까 변동점이 있지만 약 1700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묶어서 상장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회사 아닌 회사가 뭘까요? 그러면 비상장법이에요. 그죠? 이런 회사는 우리가 쉽게, 세법에서 그냥 개인 회사로 보세요. 개인 회사. 개인 회사. 아 개인 회사다. 그러고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법인.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개인 회사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과점 주주로 하는 것은 이런 상장법인 아니다. 그죠?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50% 초과 소유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과점 주주로 한 다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그죠? 50% 초과 소유한 자를 과점 주주로 하고 이 사람은 취득세 내라. 당신은 취득세 내세요. 이 말. 취득세. 알겠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는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그 주식은 과세 대상이 없잖아. 그죠? 여기 없는데 그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한다 이 말이죠. 그죠? 간주하겠다. 간주. 몇 % 초과 했을 때? 50% 초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A 법인에 A 법인이 이런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나는 이걸 취득한 것은 아니고 그 회사에 내가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건물 산 것도 아닌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가 샀다. 주식을 취득했는데 그 주식을 만약에 60% 취득했답니다. 이 회사가 비상장법인이다. 그 이 회사에 주식을 60% 취득했는데 이 회사에 이런 과세 대상물 재산이 얼마냐? 1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과세 대상물을 산 건 아니잖아. 그죠? 주식을 샀지만은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겠답니다. 간주. 알겠죠? 간주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이 회사 주식을 몇 % 초과 취득했으면 50% 초과. 이 회사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알겠죠? 간주. 그걸 뭐라 했다? 과점 주주. 알겠죠? 그죠? 그런데 단 예외가 있다. 단 그 회사 설립할 때 있잖아. 그죠? 최초 설립할 때 설립시에 50% 초과했다 하더라도 설립시 과점 주주는 제외해 주겠다. 설립시에는 만약에 주식을 60%든 70%든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비과세. 알겠죠?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과점 주주다. 끝났습니다. 그죠? 과점 주주는 다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 단 회사 설립할 때 설립시 과점 주주는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이게 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럼 회사 만약에 우리가 설립할 때 주식을 40% 취득했던 자가 그 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 만약에 30%를 추가 취득해서 오늘 현재 지분 비율이 70% 된 경우다. 이 경우 하고 또 한 사람, 비이라는 사람은 설립할 때 주식을 60% 취득했다가 다시 이 사람도 주식을 또 더 취득했다. 그죠? 20%를 더 취득해서 오늘 현재 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 그러면 우리 세금은 이때 과세 어떻게 할 거냐. 이때 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건 과점 주주 아니잖아. 아니니까 안 하고 이때는 해야지. 50% 넘어서니까. 이때는 합니까? 안 하지. 설립시니까 안 하지. 이거는 과점 주주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이거는 과점 주주는 맞잖아. 50% 넘어서니까. 설립시니까 안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지. 이제 문제는 이 경우에 70% 과세 할까요? 30% 과세 하느냐. 이게 문제. 여기서도 80% 할까요? 20% 할까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 때는 몇 %? 30% 30% 이 때는? 20%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과세는 하는데 보세요. 이게 처음으로 최초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몽땅 과세 한답니다. 그래서 몽땅 과세하고 재차 두 번째 재차 과점 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답니다. 다시 최초 과점 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입니까? 재차입니까? 처음이지. 그럼 70% 몽땅 과세하고 이 사람은 재차. 이게 최초잖아. 재차 맞죠? 두 번째 50% 넘었잖아. 이때는 뭐다? 정가분. 알겠죠? 끝났습니다. 이제 다 했다. 그죠? 최초 과점 주주는 몽땅 과세하고 재차 과점 주주는 정가분과 과세한다. 그죠? 이 사람은 최초. 다시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과점 주주 아니었던 자가 처음으로 과유되는 경우는 몽땅 과세하고 과점 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지득하여 정가되었다면 그 정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주식을 35% 지득했던 자가 35% 지득했던 자가 그 주식을 지득해서 주식 소유가 65% 되었다가 이 주식을 또 팔고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샀다가 이 주식이 만약에 75% 되었답니다. 이렇게 주식의 지분의 변동이 생겼다면 이때는 몇 % 과세할까요? 과세 안 하죠? 이때는 해야지. 이때는 안 하죠. 이때는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최초죠. 몽땅. 몇 %? 65% 이거는 제초잖아. 두 번째. 두 번째는 정가분. 정가분이면 여기에서 정가분일까요? 여기에서 정가될까요? 그렇지. 여기에서 정가. 왜냐하면 우리가 65%까지 과세했잖아. 거기서 넘어갔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많이 과세했던 이 부분에서 정가된 겁니다. 그럼 몇 %? 10% 이게 시험 문제다. 시험 문제. 이거 이거 이거. 몇 %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200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의 과세 비중 이거 몇 %고? 이게 시험 문제. 알겠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3번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죠? 최초 과점주주로 모두 과세하고, 제차는 정가분에 있으면 과세한다. 이게 과점주주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 납세현무자까지 했다. 그죠? 여기까지. 과세 대상도 이해됐고, 치료의 형태도 좀 알겠고, 납세현무자도 알았다. 그죠? 나머지 기타는 이따 우리 책 보면서 좀 정리할 겁니다. 추가 약간 더 하면 되고. 과표. 요번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가고. 자, 이거 먼저 한번. 저희가 한번 än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뭐죠?